근데요, 수쌤하고 김서부는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빔을 지킬 수 있어요? 물론이자 경찰서요. 겨? 경찰서요? 오명심 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환자분 뺨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간호사 선생님께서. 어머, 아니 그러면 엉덩이를 만지는다고 참습니까? 아무리 순수한 진상 환자라도 그렇지. 어우, 진짜.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형 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죽어 있어. 아까 그랬잖아. 죽어, 죽어. 아니,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면 됩니까, 그거? 아니, 그 애 하나를 두고 이 양아치 둘이서 삥을 떴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두고 봐. 세상 아무리 각박해져도 그렇지. 아이, 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왜 맞았어? 왜? 아니, 갑자기 돈이 운영을. 여기요! 아니, 여기 사람이 이상하다니까! 아니, 뭐야. 어떻게 좀 조용히 좀 시켜! 저, 저 사람 진짜 죽은 것 같다니까, 형. 왜, 거기! 왜요? 왜,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피, 피해요, 피! 자, 아저씨하고 아저씨. 자, 이 사람 좀 오깁시다. 누구세요? 의사 선생님이라도 되십니까? 아, 거기서 다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오깁시다! 예, 예. 자, 천천히. 자, 조심조심. 여러분, 여러분. 아니, 여기 저 구급상자 없습니까? 어? 거, 거주 좀 갖다 주세요! 빨리! 여기 거주 말고 수건 있어요. 응? 응, 오케이. 아휴, 치료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풀러봐요. 여기요. 이거 좀, 이거 좀 꽉 좀 눌러가지고. 예. 빨리 리페어하지 않으면 출혈량이 많아서 위험한 것 같아요. 아니, 근처에서 가까운 병원이 어디 있어요? 5분 거리에 제가 일하는 병원 있어요. 아, 그럼 거기 저 수저세트랑 루페 있어요? 네. 아, 그럼 저 거기 아테리오라피 할 수 있나? 아,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뭐 가능해요? 실력이야, 돼지 사람은.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저 오명심 간호사인데요. 그쪽은? 나 닥터킴 사부예요. 아... 사부?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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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